무다위 특집! 오늘은 훈이하고 제가 고무줄로 수박을 터뜨려 볼거에요. 시작! 야 차 안 시켜서! 다 안되는데? 이거 끼기 어렵다. 물이 나와! 물이 나와! 물이 나와! 물이 나와 여기! 물이 나와! 나 심장이 터질 뻔했어. 맛있어. 나 수박을 또 이렇게 먹어보기 처음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진짜 맛있어! 흠! 나는 더 선하지ę!